남가주 지역입니다. USC 대학의 한 남성 의사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일반 대학생이 아닌 게이와 같은 성소수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남가주 대학 USC 대학에서는 20명이 넘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의 유일한 남성 보건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데니스 켈리 박사가 불필요한 직장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진료 시 다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한 이야기를 하는 등 성추행 관련 발언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1일 6명의 성소수자 학생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5명이 소송에 더 참여했습니다. 한편 USC 대학교 측에서는 캠퍼스에서는 학생과 의사 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정책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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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